3, 5, 6, 4,zza D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A밖에 말을 못한 것 같으니까 말씀 잘하시네 네? 말씀 잘하시네 편하게는 하는데 아까도 카메라 hypergenic 사진을 사용해 보니까 ENG 카메라는 같이 하세요?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분들한테 섭외오면 그래요. 나는 드라마 대본 써주는 걸 내가 연구해서 하는 거 보기에는 일단 나 더덩당하고 생방견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했어요. 불붙네. 여기를? 정신까지 정말 한 번도? 이제 뭐 데뷔해가지고 뭐 초창기에 드라마 홍보 차원에서 주목끼리 나가서 드라마 얘기하고 이러는 걸 하는데 근데 그 후로도 이제 뭐 나이들에서 오면 드라마 홍보 때문에 나갈 위치가 아니니까 배역이나 이런 거 15년대부터 만나자. 네. 그래서 마왕 때는 이제 착한 사무장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산업관들이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물론 뭐 내가 그 역할을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재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. 현장에서. 또 역할에 빠지니 빠지면 그 분위기에 타잖아요. 그렇죠. 이것처럼 막 너스레 떨고 이러고 현장에서도 막 스텝들하고 너스레 떨고 장난도 치고 이러는데 또 분위기가 그런 드라마에서는 전혀 뭐 드라마랑 상관없이 또 뭐 그럴 순 없으니까 또 분위기 따라 뭐 우울하고 뭐 침울하고 조용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역할이 역시 재미있는거죠. 아 아까 이거 이거 할은 말이지만 그냥 현장에서 행복하게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싶은 일을 바랬죠. 더 더 욕심이 없어서 그냥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고 이렇게 뭐 순진한 사람 연상 대 훨씬 배우연구 주변인게 조금 악의 흑백놀이가 분명하지 그거보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싶은데 하고 싶은데 아 더 또